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4천명이라는 수를 아주 이상하게 왜곡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일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4만4천명이 실제로 구원받은 자의 수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빈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사람은 꼼짝 말고 있으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묶어두는 일에 아주 교묘하게 사용되는 이 14만4천명의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나오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미역받지 않으려면 성경적인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14만4천명이라는 수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기 두루마리 일곱 인이 처해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했는데 여섯 개의 인이 떼어지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질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하늘과 땅에 임하게 됩니다 바람으로 상징했는데 동서남북에서 이 심판, 하늘과 땅을 심판할 무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될 그런 상황에 천사들이 바람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돋는 쪽에서부터 한 천사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잠깐만 기다리라 바람을 풀어놓지 말라는 거죠 해야 할 일이 있다니 그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구원받을 성도의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그 바람을 풀어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명이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에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14만 4천명은 실제로 14만 4천명이라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합하면 144입니다 거기에 유대문화에서는 셀 수 없는 숫자를 상징하는 천을 곱해서 14만 4천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14만 4천명 그러면 그냥 실수로 이해하게 되지만 유대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14만 4천명 그러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천군 만마라고 그러면 진짜 천 명의 장수와 마피를 말하는 것입니까? 많다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9절에 보면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14만 4천명이 나오고 뒤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나오는데 다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이제 마지막 날까지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합해진 수 그 수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장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데 셀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수가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셀 수도 없는 증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전체를 잘 읽어보면 14만 4천명이 실제 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요한에게 14만 4천명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구원받은 수가 얼마나 많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을 그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바로 그 무리에 들어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 말을 한번 거울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 여러분이 진짜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을 성경은 인을 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스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이 성경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지킴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14만 4천명의 그 상징적인 구원받은 무리에 들어갈 자인지 아닌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셨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도대체 누가 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며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믿었으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럼 성령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은 인침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답게 살아야 맞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삶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2017년 한 해를 무얼 점검하실 겁니까?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살았나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다면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지 못했다면 반드시 성령의 근심거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근심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복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어느 연세 드신 여성도님 한 분이 기도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해오셨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시냐고 그랬더니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두 주간 계속해서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기로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근심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성령의 근심을 작게 여기고 또는 외면하면 그러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고 히브리스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지만 성령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늘의 성도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인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가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도 그리해야 맞죠 서구 교회가 저질렀던 큰 죄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인종인 나라에서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그 사람의 출신 지역 또는 그 사람의 공부한 것 남자네 여자냐 넉넉하게 사냐 가난하게 사느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사람을 까다롭게 봅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교단끼리의 분열입니다 이건 천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런 마음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분별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들입니다 요한사도가 그 하늘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크고 우렁찬지 이렇게 쓰셨습니다 10절에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것도 참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늘에서 민족과 종족과 나라와 각 나라 언어에서 모인 허다히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찬송을 실제로 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도 웅얼웅얼 찬송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겨우 내어서 그렇게 찬송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이 터져라고 찬송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광경일까? 그리고 알았어요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천사들이 바로 그 다음에 화답합니다 성도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바로 그 다음에 천사들이 화답합니다 11절 12절에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노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비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혼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했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 이라고 구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일로 시승을 받은 사람 속주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고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에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을 판타지 영화로 만든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가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모집을 해서 같이 가서 보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려놓았나 너무 유치하더라 하여튼 기가 막히게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 유치해요 그래도 그런 영화 보고도 회계 역사가 일어난다 죄 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 참 안타깝죠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 지금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끝도 없이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흰 두루마기 있고 종료나무 가지 흔들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 장면을 그려낼 수 있는 작가가 없습니까 이걸 영화로 만들 그런 영화 제작자가 혹시 없을까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요한처럼 그렇게 하늘나라의 성도들을 다 실제로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여기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정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믿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 하늘나라를 보고 그 성도들에 받는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라 할지라도 판타지 소설에 불과합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첫 번 생각했던 계기가 초등학교 때예요 조수겠죠? 초등학교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고아원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학급 대표로 고아원의 장례 예배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친구의 부모님이 와 계신 것을 알았어요 왜 부모님이 계신데 고아원에서 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모님이 엄청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장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친구가 들어있는 관을 가지고 고아원 뒷동산에 가서 묻어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아니 사람이 죽어도 부모님이 오셨으면 집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죽었다고 어떻게 땅에 묻어요? 아들인데 아들인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을 정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죽는 게 뭔지 도대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명확하게 아십니까? 성경을 분명하게 보기 전까지는 방황했어요 방황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 죽음이 뭔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아야 돼요 성경만이 정확하게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영혼은 방황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우가 임종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을 청했어요 그리고는 그 빌리그리안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고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저 천국에 가는 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이젠하우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만 갑니다 그리고 그날 빌리그리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네 내가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으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죽음 이후를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광을 봅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예수 믿기가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받을 영광을 본 사람은 그러면 그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히브리스 12장 1절에 보면 허다히 많은 증인들을 보라 우리에게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러고 나면 모든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립니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런 생각 다 사라집니다 엉매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립니다 은밀한 죄 꼼짝없이 죄짓고 살던 것 다 벗어버립니다 인내로서 눈앞에 경주를 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아마 요한을 떠본 것 같아요 요한은 잘 알지 못하겠기에 장로님,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14절에 이 사람들은 큰 환란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큰 환란을 겪어낸 사람들이라는 것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큰 환란을 겪어낸 사람입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아주 곱게 늘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풍요하게, 부유하게 살다가 고생 없이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진짜 성도라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편안하고 부유하게 산 것 같아도 반드시 고난의 삶을 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그랬던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환란을 겪어낸 흔적이 없다면 그는 자기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17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영광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돕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의 어떤 열도 그들 위해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17절에 보좌한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보상을 누가 받을까요? 편안하게 살다가 고생 없이 살다가 그저 좋은 길만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에게 무슨 눈물을 씻겨줄 일이 뭐가 있으며 뜨거운 햇볕을 가려줄 이유가 뭐가 있으며 줄이고 목마른 것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해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줄이고 목말랐던 일이 있고 말할 수 없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 길을 가야 되는 고통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있는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준비가 된 모양이군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면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자격을 제가 얻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한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냐는 아니 도대체 예수 믿어볼까 하고 왔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열길로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받는 영광에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야 설교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 성도의 영광을 보는 자에게는 가야 될 길이 환히 보입니다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10편 84편 5절에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난이 와도 현란이 와도 가야 될 길이 너무 환히 보이니까 단디 그 길을 가는 거죠 무디가 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한 번은 무디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모임 분위기가 너무 침몰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겹쳐 있어서 다 낙심이 돼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오늘 노인 신사분이 한 분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친구들과 함께 그 높은 어떤 산을 등산을 가게 됐는데 그 여행 안내자가 앞서고 우리는 그를 따라서 산에 올라가는데 정상에 아직도 다다르지 못한 상태에서 비구름이 먹구름이 들여지더니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빨리 내려가자고 했는데 그 안내자가 웃으면서 아니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안내자를 믿을 수가 없어서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어디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 안내자를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확 개이면서 바람도 불지 않고 너무나 따뜻한 날씨가 펼쳐진 그런데 눈 앞에 눈 밑에 계곡을 보니까 거기는 목구름이 잔뜩 끼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간 거죠 그 산을 잘 아는 그 여행 안내자는 안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그런 편안한 형편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꼭 같습니다 주님이 지금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반란을 당한다고 핍박을 당한다고 죽임을 당할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마 눈을 뜨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을 그 영광을 그 영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2017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잘 사신 것 같습니까? 정말 가야 될 그 길을 가신 것 같아요? 아니면 먹고 있고 사는 게 바빠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지금 열어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가 받을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하라 그래서 성도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같이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담은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